출발하겠습니다 금요일 저희 케이블카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후 설악산에 대한 안내방송 나온 이 주변분들을 위해서 목소리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케이블카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케이블카는 설악성을 출발하여 목적지 건물역까지 약 1200m이며 최대 초속 8m까지 운행 가능합니다 이곳 설악산은 봉오리마다 가위가 줄지어 있고 그 빛깔이 눈처럼 하얀파하여 설악산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뒤로 북적을 향해 보이는 바위는 세발 873m, 둘레가 4km가 넘는 고대야마이로서 윗장마뱅이며 설악동 세발에서 약 2시간이면 바위 종상까지 오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르는 기목에는 한사람이 흔들어도 흔들겠다는 흔들바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창밥을 보시면 또 한 대의 케이블카가 진야라겠습니다 내려가는 케이블카는 보시기에 대단히 빠른 것 같으나 두데이 케이블카는 똑같은 속도로 운행이 되며 이곳에서 항상 도차되고 있습니다 종착된 공공성은 세발 700m이며 고르줄 명고 침입을 막기 위해 원시와 케이블카는 이곳에 성을 쌓았다하여 경강성이라 부르며 그량시 용어는 폭풍과 김화주 밖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왼쪽 정면의 우뚝 솟은 바위는 마치 대나무 손처럼 생겼다하여 적순목이라 부르고 이어서 끝까지 펼쳐진 바위는 마치 병풍을 펼쳐놓은 것 같다하여 병풍바위라 부르고 있습니다 공공성에는 위로 200m 거리에 정상인 봉화대가 있고 100m 아래에는 알라감과 800년 수령을 자랑하는 무학송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잠시 후 케이블카가 홈에 도착하겠습니다 아울러 건물 전 지역이 금연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경 마치고 내려가실 때에는 탑승 시간에 관계없이 줄 서는 순서대로 탑승이 되고 있습니다 탑승과 왕복권으로서 잔류인원 확인차 다시 한번 사용하오니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악산 공립공원 전지역 금연구역입니다 도착 후 내리실 분은 탑승하신 분의 반대편 왼쪽문 되겠습니다 바랍니다 재밌다.